최근 원주의 대형 공연들이 유치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에서 진행하는 콘서트나 음악 공연의 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. 개정안은 시설 대관료와 별도로 관람 수입의 10%를 사용료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. 원주시는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조례심의회에서 통과되면 9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. 원주시는 공연으로 인한 시설 훼손과 교통, 소음 등 각종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